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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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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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의시설 갖춰진 도시에서 6개월. 자연과 어우러진 시골에서 6개월. 안녕하세요.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 서울남자자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시골.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시골.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시골. 어쩌면 있을 수 있죠? 아니요. 이건. 나는. 도시. 소는. 모기.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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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바다가 좋다. 어촌. 어촌. 젊을 땐 도시고. 나이 들어서는 시골. 편의시설 갖춰진 바다가 좋다. 리조트인데요? 시골이 좋지. 시골이 좋습니다. 야 너 왜 갑자기 말로 바꿔. 뭐? 너는? 네. 저도. 어. 저는 도시가 좋습니다. 도시가 왜 좋아? 네? 도시가. 도시가 왜 좋아? 이유로. 이유로. 편의시설도. 저는 시골이 좋습니다. 왜요? 마당 넓어가지고 개 키우면서 배추 신고 귀농 살짝 그런 느낌. 네. 좋아요. 다 됐습니다. 도시요. 이유는요? 편의시설이 많은 게 좋습니다. 다 됐습니다. 도시죠. 위에요. 네. 사람 사는 거 같잖아요. 저는 도시가 좋습니다. 도시남. 도시남이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연과 어울리는 시골이 좋아요. 이유가 있다면요? 어. 집 짓고 살고 싶어서. 저는 도시요. 이유는요? 시골은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로러를 할 수 있어도. 아니야. 도시. 아. 고민되네. 빨리 가자. 저는 시골. 왜요? 저희 집이 시골이에요. 고맙습니다.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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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즐거운 오이とか mobius 다를 타는 오이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식들이 발라야지 하이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전 시골이 좀 제가 시골이 이상하게 지민이 성취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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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도시 괜찮은 비교 아닌가요? 눈이 너무 부셔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눈부신 게 다 꿈맛이셔 죄송합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요? 저희도 눈부신 게 다 꿈맛이셔 나이 먹어서 두 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도시가 좋은데 나이 먹으면 시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살다 보면 다시 도시가 좋겠죠? 그럼 결론은 도시네 결론은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니다 저는 천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기존에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 공기 좋고 물 좋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하셨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제가 지골이 나도 대주택에서 개 키워놓고 그러면 나도 지광이랑 같이 키울 것 같아 지광이를 키워야 안녕 안녕 다 찍어주세요 아 저는 자연 나이를 보고 가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시골이 좋네요 지금도 네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도시가 좋았는데 지금은 시골이 좋은 나이 먹으면 시골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골이 좋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공기가 좋고 근데 와이프가 도시를 좋아해가지고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도시 도시 오 칸 칸 칸 칸 칸 칸 나무 동물 자연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자연이 너무 좋네요 시골의 사람들처럼 멀어졌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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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